골프하면서 발옥수를 안 바르세요? 어깨와 목에 발라요 무릎에 늘 골프 전후 발목과 팔꿈치 프로들은 발옥수를 꼭 바릅니다 바로 스르르 얼굴에는 선크림, 몸에는 발옥수 안녕하세요 유혜연입니다 저는 지금 핑골프 G25 시리즈의 신제품 발표회가 열린 양재동 엘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G25 시리즈는 골퍼들을 위한 맞춤형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건지 함께 만나보시죠 G25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핑에서 나온 드라이버 중에 가장 큰 헤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각각 0.5도 단위로 미세 튜닝이 가능하도록 해서 가장 최적의 탄도를 얻을 수 있게 그렇게 됐고요 G25 우드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우드가 아무래도 땅에다 놓고 치는 거다 보니까 특히나 밑에 부분에 맞았을 때 제대로 잘 안 뜨는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요 특히 로히스트 때 아랫면에 맞았을 때 훨씬 더 잘 뜨도록 그렇게 특별히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번 G25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디자인으로 좀 더 편하게 그러면서도 잘 뜨도록 설계가 됐는데 특히 할 사항은 각 로프트별로 탄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 중심, 목의 중심이 다 번호별로 별도로 설계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고지 웨지의 경우에는 그루브 규정에 가장 극한에 닿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밀링, 정밀 밀링 처리를 해서 스핀이 아주 잘 먹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고요 특기할 만한 사실은 스카테일 TR 퍼터입니다 트루롤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돼서 센터에 맞든 또는 힐, 인서트의 어느 면을 맞아도 거리나 방향의 차이가 없도록 반영성을 최대로 증가시킨 그런 퍼터 기술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빈골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소비자가 직접 자기의 세트 구성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께 좀 더 피팅의 자유를 더 드렸고요 또 이런 실제 피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길이가 변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의 경우에도 바로바로 3일 내에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국내 조립 공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만일 리포트의 유혜연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